날미가 고소해지고 날미가 고소해지고 여기는요 진짜 단골집이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맛집이고요 얘는 제 친구예요 꽃도 많이 피고 해서 좀 나와봤어요 여기는 위주도 음식인데요 전복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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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양념 돼지도 하나 시키고 양념 안 된 것도 하나 시키고 이거 어떻게 다 먹어 다 먹을 수 있어 여기에 저는 전복김치 옆에 편한다고 하던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양념을 해 주세요 이거는 이 집의 특채 맛간장 저도 집에서 제 간장을 만들어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운전해서 먹을게요 이거는 이거는 쌍들기름 아 이거 들기름 진짜 맛있어 들기름 들기름 진짜 맛있어 이거는 중독에 내 입까지 맞게 이게 양념을 해서 먹으면 이렇게 쌓으시는 게 좋더라고요 여기 어르신들 부모님 모시고 와서 냉동먹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외국에서 오래 있다 온 친구 데리고 왔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이거 진짜 밥 비벌 먹어 진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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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은 줄 알았는데 맛있어 이거 먹을까요? 네? 다시 입맛을 똑같이 내야 돼요 좋아 똑같이 내볼게 필리 필리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멜주림 너네 이거 되게 맛있는데 맛있어 멜주림 그냥 멜주림 다 먹었어? 안 돼서 내가 이렇게 입고 하잖아 이게 여기 다 맛있는데 제가 진짜 이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 멜주림이라고 생리 알칩이 강릴장처럼 초콜릿에 비벌 이거 뭐야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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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рол 으아 다시마 식품입니다 촬영하는데 예쁜 먹었는데 또 잠시만 더 맛있어 나 얼굴에다 욕스러워 맛있어? 너 말 좀 나를 주워야 될 것 같아 나만 안 맛있네 내일 나중에 먹어야 돼 내일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 음식 한 사람이 나와서 맛있어 왔잖아 휴일이 안 했다 근데 나 지금 설명 하나도 안 했어 먹냐고 맛있잖아 먹냐고 맛있어 먹냐고 맛있어 음 시인상겹살이 가벼슬 맛있어 음식은 저는 시인상겹살이 가벼슬 맛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맛있어 돼지고기 이거 되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두루이다 얼마나 맛있을까 오우 너무 맛있어 으음 비리지도 짜지도 않고 구수하고 원래 이렇게 바젤을 넣어 먹는 거랑 그렇게 찍어 먹는 거랑 또 많이 받을 거 아니야? 아이고 많다고 그러더니만 다들 멋있게 맛있다 무슨 대중으로 얘기해? 아싸 해봐 주희야 이게 갈비살이거든? 이거 먹어봐 이거 하나에 갈비살이랑 생육살이랑 갈비살이 다 희한하다 겉에가 진짜 바삭한데 조금 부드러워 어머 근데 이거는 진짜 대추볶이 있잖아 와 자 저희가 이제 다 먹었습니다 여기 오셔서 주문을 하실 때는 멜조리 제일 나중에 주문을 했어요 멜조리 때문에 밥 들여 먹는 것 때문에 고기나 다른 음식들을 못 먹는 수가 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? 다 맛있어 진짜 다 맛있어